안녕하세요. 이유란 영화의 김보연입니다. 자,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 함축 의미 추론 문제고요. 직역해서 풀지 않고 의미를 파악하며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. 결국엔 주제를 묻는 거기 때문에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 보셔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. 자, 신유형이고요. 첫 번째 밑줄 친 부분 한번 볼게요. 자, pop out, pop out. 우리 팝업창, 그리고 또는 팝콘, 뭔가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겠죠. 박스가 팍 튀어나온대요.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? 자,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했대요. 사실은요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버전한 내용 같은 경우는 다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얘는 그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고 자, 상품 문제나 과잉 약속 또는 소비자의 어떠한 부족인데 서플트의 부족 또는 가격차 등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자, 그 어떤 문제냐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 마케팅 오르기니제이션에서 갑자기 이러한 문제점들이 팍 하고 튀어나왔다는 소리죠. 자, 이 부분은요. 그럼 인터넷상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언급했어요. 문제점을 언급했고 자, no longer 자, 부정하고 도치기 때문에 주어동사 잘 파악해 보세요. 자, 어떠한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없대요. 더 이상 통제되어진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심지어 비즈니스 시스템스도 없대요. 자,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, 배웁니다. 뭐를 통해서 배워요? 웹을 통해서 뭔가 알아간대요. 자, 무엇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우리 검색만 해봐서 사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는 무엇이든지 알 수 있어. 회사에 대한, 그리고 상품에 대한,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그리고 어떤 분배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을 그러한 진정성까지 다 나왔다는 소리겠죠. 자, 뭐 할 때? 자,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, 이만큼이나 중요하게도 인터넷은 그 어떤 포럼을 오픈드업 했는데요. 열었대요. 소비자들을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? 그 컴필, 상품을 비교 우리 리뷰 읽으면 다 얘기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가격도 비교해서 다 대조해 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경험을 비교해 보는 거 그리고 가치, 다른 어떠한 소비자들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자, 지금요. 소비자들은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, 다시 말을 되받아치는 거예요. 그 마케터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뭐를 통해서? 그 대중의 포럼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자, 여기까지 내용 파악 괜찮겠죠? 자, 보기 분석 한번 해 볼게요. 1번부터 자, 더 이상 anymore 자, 그 비밀이 유지될 수 없었어요. 정답 바로 나오네요. 그래도 나머지 보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볼게요. 그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예, 아니겠죠? 3번 더 이상 마케터들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. 얘도 아니겠죠? 자, 너무 투투용법이네요.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게 된 거예요. 얘도 아니겠고 자, 5번 볼게요. 회사의 평판을 개선시키기를 인프루프하기를 시작했습니다. 얘도 안 되겠죠?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고요. 함축음이 주론 신유형이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